안녕하세요 워터 리브 입니다. 네 오늘은요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꽃봉오리 중심으로 동그랗게 주변을 꽃잎을 하나하나씩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보고 그리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다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요 네 어떤 사진이나 어떤 다른 그림을 보고 꽃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그리면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꽃봉오리 하나하나씩 그냥 겹쳐가면서 이렇게 꽃잎을 겹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네 가운데 점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겹친다고 생각하고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요. 네 저 펜은요 약간 글리터 펜 인데요 글리터 젤리 펜 입니다. 약간 황갈색에 약간 반짝거리는 펜 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칠한 다음에도 그 반짝거림이 약간 남아 있어서 예쁘게 그려지더라구요. 저는 저 펜을 잘 사용합니다. 색상도 맘에 들구요. 네 이렇게 꽃잎이라든지 나뭇잎 그리기에 참 적당한 컬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꽃을 계속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꽃을 계속 그려 나갑니다. 네 이제 마커편을 이용해서 색깔을 입혀 보도록 할게요. 네 꽃 하나하나에 그냥 꽃 하나를 같은 색으로 일단 칠해줍니다. 하나씩 한 덩어리씩이요. 같은 색으로 적당히 터치감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적당히 터치감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칠을 해주면 더 뭔가 더 느낌이 좋겠죠? 느낌이 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색칠 공부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냥 마커편으로 앱을 이렇게 메꿔줍니다. 색을 잘 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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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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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단계별로 좀 연한 색. 원래 이파리보다 약간 진한 톤의 색을 정해서 그걸로 이제 더치를 해주고요. 네, 한 단계 낮은 톤의 그런 색을 사용하여서 음영을 살짝살짝씩 넣어줍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조금 넓게 넣어주고 이제 갈수록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더 좁은 면적을 음영을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배경을 이제 칠하는데요. 네, 초록색으로 군데군데 잎이 많이 풍성하게 있다는 느낌으로 어두운 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꽃잎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꽃잎이 더 살아나, 돋보이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죠. 이 배경을 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경을 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유성 다른 마커펜으로 노란색을 해봤는데요. 저거보다는 이제 금색 마커펜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펜으로, 노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꽃술을, 저거 뭐죠? 꽃술이죠? 꽃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조금, 네, 정말 카드에 왜 반짝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효과도 내주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포인트, 어두운 포인트를 더 잡아줍니다. 네, 이제 해피. 해피, 해피 뉴 이어 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정말 캘리그라피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예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네,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라는 글씨를 써줍니다. 모두 해피 뉴 이어 모두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 스티커로 하나씩 이렇게 장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꽃잎에 맺혀있는 이슬 같은 느낌으로 보석을 붙여주겠습니다. 네, 보석이 굉장히 마무리 느낌으로 굉장히 완성도를 높여주면서 카드가 좀 더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보석 스티커를 정말 저는 잘 애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덜 못 그려도 사실 예, 저렇게 스티커로 마무리하면 그래도 예, 정성이 들어가 보여서 좋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다가 지인들에게 정말 덕담도 많이 적어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글귀를 써서 그리고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면 아마 상대방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더 배경을 조금 더 저는 더 이제 뭔가 아쉬워서 조금 더 색깔을 입혀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자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하얀색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네, 뭔가 손을 많이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뭔가 정성스러운 느낌이 더 들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회화적인 느낌도 나고요. 정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네, 저는 조금 더 터치를 막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크라프트지에다가 좀 카드 크기로 잘라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네, 이상 워터 리뷰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